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 오늘 영상 브라툰즈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꿀잼 며칠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 레스토랑? 오늘은 포프와 걸프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양인데요 아 이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이었네요 타디가 첫 등장했던 그 레스토랑 초대장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초대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? 얘네 뭐야 무시무시너들은 언제 레스토랑에 취직했대요? 어? 나와! 다 무시하고 레스토랑 입성에 성공한 타비 어? 잠깐만 전 타비잖아 너 또 다른 남자랑 디테일 타고 있구나 어?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면서 말이야 어? 어? 어이 어이 너랑 관계없다고 타비 가라 1 주하주면 스피커는 저거 뭐 탈착형입니까? 어디서 맨날 튀어나오는 거야? 뺏뺏뺏뺏 자 타비와 포프의 라이빠밤 Gregory 시작합니다 뚝뚝 Great 뚜뚜 아 근데 이구나 마지막이 좀 불안해지는데 그 장면도 들어가나요? 어? 타비가 레스토랑에 들어온 이유? 폭탄! 그렇죠 시험폭탄을 미리 설치해놨어요 레스토랑에 어 잠깐만 10초 할 수 있겠다 큰일 날뻔했어 10시간 뒤에 터진다 여기는 어이 파티 시작이다 뿡 레스토랑 개박살났어 그 장면 나왔어요 아 목숨 겁나 질개구만 폭발로부터 살아남다니 폭발로부터 살아남다니 이들 다 죽어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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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라이 아니 무심무심로 얘네들 잔뜩 화났는데요 거의 뭐 주인 느낌이야 레스토랑 제노사이드 출발합니다 좀 더 화려해진 타비 이번에는 레스토랑 개박살라가지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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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심무시얼들이 잔뜩 화났어요 인마 이 레스토랑 어쩔거야 니가 다 물어내 아아 난 여기서 저번에 가야되겠어 그렇게 새거의 평화는 무심무시얼들이 지켜냈습니다 어 여기는 네바다주 어딘가 여기라면 그 녀석이 나와야죠 그렇지 원래 겁나 무섭게 등장해야되는데 이 녀석이 무선을 밟아 당신은 이곳을 어떻게 탈출할 것입니까 1번 도망 2번 도망 도망 도망차 노래 부르기 에라이 선택지가 없잖아 노래 부르는거 밖에 그때 저 뒤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 어 어 트리키를 또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조력자의 등장이죠 자 조준하시고 야야야 운전 좀 살살 좀 해봐 어 위팀 또 여기서 왜 나와 어 어어어 비켜 뭐 이렇게 깨지는게 맞나 뭐 어쨌든 잡긴 잡았으니까 어 대형아 트리키 잡은건가 토지는 어쩔건데 빠바바바 이것을 점점 swims 이것을 하 이것 보니 우 이것을 ective 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. 충격 받아도 사망. 자 그렇죠. 보스 트리키가 나와야 될 때지. 당신은 원하는 이상형의 모습으로 등장했어요. 윙크 찡긋. 오 너무 큰 거 봐. 어라? 자 신고 버텨서 왔습니다. 바로 불 끌게요. 그렇게 오늘도 세계 평화를 지킨 무시무시물. 다음은 사르벤트와 랩 배틀을 하는데. 어째 근데 사르벤트 주름살이 좀 생기는 것 같다. 빰빰빰빰 빰빰. 한 10년만 더 고민해볼게요. 딴따따. 야 잠깐 사르벤트 점점 늙어 가요. 어라? 오? 내 얼굴 왜 이래. 갑자기 시간이 100배로 빨리 가고 있는 푸나펑 세계입니다. 할머니가 되어버린 사르벤트. 아이고. 얼굴 녹아내리고 있었네. 딱딱딱딱. 완벽 변신. 아 화장으로도 커버가 안돼요. 잠깐만. 내 머리는 또 왜 이래. 야아. 헤헤헤. 막다나 미소 늙고 있어. 어라? 안돼. 잘 못가지. 어라? 어이 포퍼. 지금 당장 우리 종교에 가입한다고 말하면. 다시 젊은이로 되돌려 줄게 내가. 응? 악. 악. 2도 빠지기 시작했어요. 뭐래 이 할망구가. 지도 늙었으면서 누가 누굴 젊게 만들어준대. 가입 안 해! 내 이빨가 어디 갔어? 힐리가 빠졌다 우리. 미안. 아니 100년 뒤 푸나펑 안녕하세요. 너무 처참합니다. 안되겠구만 흰쌀 지팡이 옆에 사라벤테 이곳에 편하게 잠들다 멍청한 녀석 결국 가버렸네 아 너무 웃겨 포프도 심장마비로 사망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